재민아. 안녕하세요. 너 요새 백화점 아르바이트 다닌다며? 네. 백화점 자리 나면 우리 진수 좀 소시지 좀. 방학한 지가 언젠데 내 집에서 논다.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. 부탁해. 가. 네, 엄마. 아, 삼겹살 사왔는데. 저 집 앞에 거의 다 왔어요. 집에 가서 얘기해요. 네. 다녀왔습니다. 우리 외식하려고 했는데 삼겹살 사왔어? 응. 세일하길래. 고기가 좋아. 어디야 이거? 그냥 집에서 먹어요. 그래. 그럼 시장에 가서 상추하고 쌈만 좀 사올게. 저도 같이 가요. 집에 있어. 추워. 오랜만에 엄마랑 시장 데이트 좀 하려고 그러지. 방이 왜 맥주 한잔 사와. 알았어. 엄마, 시장 안에서 파는 떡볶이도 좀 사올까? 금방 올 거니까 밥 안 쳐. 먹고 싶어? 엄마가 사줄게. 뭐해. 왜? 아니야. 가요? 응. 빨리겠다 오지 않아? 고맙습니다. 그 자리에서 내가 보였을까? 설마. 무슨 생각을 할게? 아니, 아닙니다. 요즘은 수상해. 사고친 거 아니야? 주식 샀어? 아닙니다, 탓이죠. 사람 말 돌리는 거 하고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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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